페인트를 써라 하얀색 벽에 페인트를 발사하여 라이벌의 넓은 범위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물감으로 자기 땅을 먼저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이이이이이 예뻐 예뻐 쏴라 아 나 웃어 아 저 초보색이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22 5 33 24 아 마려워이면서 그러니까 잘 싸야돼 이거 신경이 잘 싸야돼 자 그다음 아니 여기잖아 아 이거 이거 그 그거 피하는거야 대포가 승인의 미사일에 피하는거야 오 나 안 피했어 오 나 이래도 피했어 피했어 나 피했어 나 피했어 나 그냥 이렇게 나도 그랬어 나도 근데 그랬어 아까 전에 그쵸 아 뭐야 자기를 왜해요 아니 잘 먹나서 그래요 그럼 어차피 다 해야지 뭐 다시 할게요 미안해요 나 죽었어 이번에 가운데 있었어 어 근데 공주 둘이 1등 이었어 응 잘 먹었는데 그걸로 공주가 1등을 하더니 아 근데 이렇게 1도 된다 아 이것도 12인데 아 어 어떻게 하는거야 안 떨어뜨려 안 떨어뜨려 안 떨어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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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떨어뜨려 아 진짜 아 진짜 우와 저 사십 사십 꼴대 키가 점점 커지는데 그치 그치 언니 소달려 다음은 골라라 유피 골라라 유피 점토를 캐시안 아 이거 캐시안 때문에 아 진짜 캐시안이 없어 그럼 누가 이겼지 모두 나 나 뽑을래 뭐야 어 내꺼 나 나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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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이동이다 마리오 마리오 꼴끼야 그냥 그만 나 나다 나 나 나 나 두개 나 나 나도 두 번 친구들만 안 나오면 돼 모두에게 꼴찌에게 두개 그럼 너희 둘 동점이야 지금 동점이야 지금 동점이야 마리오 차례 라이벌 세 번 좋았어 우리 간다 뭐야 나 동점이야 생각해 잘해 자 나 3개요 아 내가 올라가기 생각했어 두 번만 나 한거야 나 한개 나 한개가 뭐야 어 1장인가 하나 어이 너무 아냐 야 아무것도 와영 그러니까 와리오 걸 잘 골라 다색이 5장이야 아 얘 다행이가 아니잖아 1.2등이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나와서 아 진짜 졌어 모두 2개 아 안돼 마리오랑 2.3등이야 마리오랑 나랑 평인건가? 난 2등 다행인데 2등 그거 알아 피키랑 마리오랑 다행이랬어요 같은 항아리 찾아 아 나 이거 진짜 못해 이거 같아 같은 항아리를 클릭하면 된다 이렇게 해 스타트 예 아쉽잖아 내가 움직일거야 내가 움직일거야 진짜 그 다음에 어 진짜 그거야 아 다 못 열었어 아 너무 중요해 예 언니야 나 이렇게 오 근데 지금 마리오가 1등인 상태야 8.5등인 상태 4.3등인 상태 4.3등인 상태 4.3등인 상태 좋아 어 언니야 마음을 통 쪘는데 좋았어 마리오를 다행이랬어 4.3등인 상태 어 졸려 5.3등인 상태 5.3등인 상태 군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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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바가? 군바가 먹겠는데, 군바가! 군바가 있는 만큼 A를 많이 누르는데 그냥... 아, 나 별로 안... 아, 나 벌써... yok, yok... 45... 3... 아, 나 아닌거 같은데... 오, yeee!!! 3, 2, 1 자 그럼 밀칠수도 있는거 있잖아 밀치도 어떻게 해? 1이 밀친놈 간절해 그것도 가운데 있어서라 빵 MIDI 이거 어떻게ert Garcia Cymru Cymru 아 이거 자기 담당에 맞게 해야되네 어떻게 이렇게? 자기 재료가 이미 들어갔으면 안돼 시작! 더 이상한 게임! 더 이상한 게임! 꼬릴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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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브 2등! 한 번도 안 했어? 한 번도 못 하는거야? 그냥 가만히 있어 피노키오 집을 찾아라 어디야 피노키오 집을 외워두자 외워줘 제발 어디야 아 저기 간다 아 아 여기 아니지 오예 우물이 앞에 있어 유리야 그 물이 앞에 있어 집인데 그 물이 앞에 있어 그 물이 앞에 있어 그 물이 앞에 있다고 그건 그 벌판이 있잖아 아래에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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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거기 빨간지 저기 저기 빨간지 어 맞아 저거 피노키오가 안보여 피노키 피노키오가 아래에다가 아래에다가 피노키오가 내가 잘하잖아 응 그래서 피노키오가 내가 쫓아봤어 아래에다 아래에다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